안녕하세요. 반영축구입니다. 세비컴이랑 유한타구호 오늘 상작일이죠. 8월 4일이고요. 유통가능 물량은 100만주 금액은 360억 공모가가 35,000원이고 빨주비는 좀 높고 기간 의무보호의 하약도 높고요. 유한타구호를 보면은 금액은 보통 때보다 좀 낮은 가격이죠. 2,090원, 2,100원 언던데 그렇게 사실 좀 정이 안가요. 공모가 공모시 청약수수료를 3,000원이나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썩 들지 않고요. 사실상 세비컴이죠. 매수 7만원에 매수 대기물량이 1,400만주 정도 되고 체결 예상수량이 2만4천주 얼마 안되죠. 성인하이텍이 공모가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했었는데 세비컴이 한 1,600억 정도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니까 조금 더 변동성이 클 가능성도 높고 유통가능 물량도 훨씬 적기 때문에 또 여기 장시장 9시 거의 다 돼가지고 수량이 확 빠져가지고 이게 깨질 수도 있죠. 장시장 1분 30초 전이고요. 수량이 한 200만주 정도 200에서 250만주 정도 더 늘었죠. 요한타 스펙은 이 정도 가격에서 시작할 듯 보여지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가격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죠. 장시장 10초 전이고요. 2천만주 더 늘었죠. 성인하이텍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네요. 빨주비도 높고 기간 하약도 높고 따상은 터치를 할 것 같이 보이죠. 이 정도면은 정말 터치만 했네요. 동시에 눌렀는데 체결이 안됐고 한주는 지금 8만원 8만 2천원 정도에 체결이 됐고요. 저는 두 주를 갖고 있고 요한타는 2095원에 시가했고요. 2095원이 국가 2095원이 매도 최저고가고 2095원이 매수 최고고가고요. 아 매도죠. 아 매수죠. 총 두 주 중에 한 주는 8만 2천원 정도에 매도를 했고 한 주는 갖고 있고요. 일단은 지켜보려고 갖고 있는 거고요. 그게 의미는 없죠. 매수 잔량이 거의 한 2천만 주 가까이 됐으면 따상에 들어가서 좀 묶여야지 영상인데 바로 흘러내리죠. 특이하게 이베스트 증권이 매수 순위에 있네요. 15,000주 매도를 1만 주 했고 시가에 체결을 시킨 듯 보이죠. 교보는 이번엔 안 보이네요. 뭐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1분 차트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도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죠. 일단은 그렇게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. 56만 주 정도 거래됐죠. 매수성 가능 물량이 100만 주인데 꽤 빠른 시간 내 유통 물량이 다 소화가 되고 있고 국가는 상한가는 9만 1천 원이고요. 한 8만 원 초반대를 익셀라인으로 잡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흘러서 8만 3천 원 8만 5천 원 정도에서 조금 내려왔죠. 키움 매수 물량이 많고 매도가 키움이 제일 많아졌죠. 그만큼 매수한 물량을 매도했다는 뜻이고 유한타 구호 스펙은 5원 정도 다시 내려왔죠. 이 정도 선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갈 듯 보여지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가격은 아니죠. 세비컵은 조금씩 계속 내려오네요. 금액이 자체가 저는 한 주 한 주 더 갖고 있는데 이제는 매도를 하고 그만 봐도 될 것 같고요. 공모가가 3만 5천 원였으니까 한 주당 4만 5천 원 정도 수수료 2천 원 빼고 4만 5천 원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. 균등만 받아서 받았다면 받기가 좀 어려워서 문제였지만 이제는 각자 그만 보고 침대 속이나 적당히 준비해서 바타카로 다시 뛰어가야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